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할머니 기다려주세요! 강아지 싸움에 새웅이 등 터짐 나 찍지 말라 일주일 영상인데 일주일까지 위로브 위로브 언니네가 이번주에 오고싶다고 하셔가지고 굳이 점심으로 해먹으러 갑니다 할머니 때 못 먹었던 웨이! 굳이 구웨이! 웨이! 우리도 일주일에 이렇게 지금 반응 가시는 거예요? 여기가 기분이에요 여러분은 저의 추천이 아니었음 발발 기분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칼을 알아보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이제는 뼈루지는 않대요? 아 이거 근데 여드름 많이 와? 이거 뼈루지는 않대요? 아니 일단은 제 눈으로 해? 어? 그거 뭔지? 같이 사야되는구나? 요고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투야? 아침부탕 바로 먹으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투야? 왜 저래? 아니 무슨 말투야? 딸 화를 아침부탕 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쫓아를 못해 쫓아 틀어 먹어 아니야 뭐야 무슨 말투야? 얘랑 이 목도리 안 것처럼 나온다 그냥 사이코기 아니야? 아니야 이거 털이야 다 저 나가건내야죠 할아버지! 할아버지!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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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우미 선정 맛집으로 이거 안 돼? 이거 안 돼? 이거 안 돼? 아빠 계속 하나 더 나고 하나 더 나고 하나 더 나고 맛있어 잘 먹겠습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낳고 복 많이 낳고 복 많이 낳고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밥 먹고 건강하자고 밥 먹고 건강하자고 음 아 설난다 음 맛있다 너 왜 안 돼? 탑 고정 낙몬이 탑바라인가? 탑바라인가? 탑바라인 야 나 들어간만 해 휴질서 quiera 아냐 각자 집에서 만나는 것으로 아 뭐야 취했을 때 자꾸 형이까지 취했을 때 뭐 눈빌리 않냐 그거 나한테 피스피스 피스피스 피스이 유척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말해주세요 피스 피스 인식하실 수 없습니다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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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? 아빠 카메라 가야지 말해줘 아이고 좋다 아빠가 너무 많이 버는 아니 됐어 안이 편데도 있어? 아니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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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룡아 내일 데리러 올게 유리 뭔지 알아? 유리 뭔지 알아? 응 항상 지혜로운 사랑스러운 모습도 왔다 흑백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게 아 엄마 아빠의 하나밖에 안 웃는 아들 세우고 새해 복 많이 받고 만사 형통하기 바란나 사랑한다 내게 더 길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서 똥 싸려고 시도했으나 못 싸고 나와서 다시 집에 와가지고 똥 싸기를 도전하고 있지만 10분째 나온 양없는 생일씨를 10시 하러 왔는데요 일어나서 몇 시에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아 가야돼 유리아 가야돼 근데 생일이 나한테 말 안 들으니까 짜증내거든 우리 못 갈 거야? 일어났는데 어떡하지 아빠 의대 갔노 아빠 의대 갔노 할머니 기다리세요 제가 갑니다 나 말하고 있잖아 저희가 원래 오늘 토요일이라 일찍 간다고 그랬는데 11시 밤에 일어났 거야 여보세요? 출발했다 아 아 하하하하 이미 되어있는 동그랑생 어떻게 된 일죠? 빨리 밥을 먹고 그리고 이상한 강아지 이상한 강아지 이게 수평이라니까 아까 수평표 못 봤어? 우리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복돼 시하네 할머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라고? 유리 떡국은 싫어하지? 아니 나 좋아하는데 지금 김가루를 뿌리면 안 돼 그래 떡국이야 응 같이 같이 제게 신메뉴라 하하하하 휴 이거 뭐 꼭 먹자? 먹네 그럼낭 신메뉴라 님 어려소 이 장유론 군 have 드디어 탈출 그럼 왜 카메라랑 핸드폰이랑 본가랑 가면서 증ỷ하면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찾아가기 귀찮기 때문에 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랑 바로 옆으로? 뻗을 수 있을 때가 바로 이거 가져오기 전에 그럼 안녕 뒤집어지게 되는 생일 한 3시간 조금 안 되게 잤고 어제 밤에는 나 10시간이고 생일은 한 12시간 정도 난 이렇게는 안 산다고 나고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 아들은 그저 뭐 하나 떨어질까 봐 번호를 냄새 맡아도 뭐 한다고 제 전부 즐거운 거 봐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뭘 했냐고요? 빵닭도 꿉도 전도 먹었고 요구르트도 먹고 아무튼 잘 지냈어요 꼭 궁금하셨어요? 미안해요 위험에트리스 망가져요 제가 카페에 날 시간을 의미해서 그냥 빵 카페로 아니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라이스베이 입어? 왜 이랬냐고 라이스베이 아니 도망가자 라이스 에그파이 라이스 에그파이? 라이스 에그파이? 먹지마 먹지마 야 너 먹겠지 야 너 먹지말라 야 너 먹지말라 야 너 콩카페 맞아요? 아 나 콩카페 5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4시 50분에 출발하는 우리가 어떤네? 어 왜 안 보여? 그렇지 뭐 우리는 누눈의 생유리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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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히 났다 흔히 났다 엄마한테 전화 오고 아 오늘 전화해봐 아 알겠어? 의외로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다 오빠도 혼날 줄 알고 나 시댁에서 출발했다가 오빠 묻히라 그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마요 왜? 어 뭐야? 누눈아 너무 경련하게 받는 거 아니야? 너? 왜 이렇게 신났어? 왜 이렇게 신났어? 아니? 흐흫 흐흫 아 내꺼 안 돼? 고고 그렇죠? 그리고 저는 두공이 반짝이야 네 준비하신다 너무 늦게 출근하신 거 아니에요? 7시 50분인데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? 네 사장님이 터진 또 다른 슬아 полов인대 올해 아니요 여러분들을 위해 아 뭐야 흐흨 나 나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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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아니야. 아 이거? 저거는 쟤 나올까? 어휴, 어휴, 어휴. 끝. 뭐야? 태양이는 이제 지시하지 말아. 아 지시할게. 세 번을 다 줘. 장난치지마. 너희 벗어나서 나 자위로 하지. 왜 이래? 태양이 형 뭐가 나와야 해. 어 뭐야? 아 짜증나네. 나 유리 때문에 진 거였는데. 아무튼 여러분. 다들 행복한 삶을 보냈을까? 영원토끼에. 다들 흥며. 흥. 새해 복 많이 받으라며. 흥. 행복하라며. 흥. 게이지 맛있겠다. 묘. 묘해 너와. 아 엔딩 강. 엔딩 노래 각자. 참 묘한 일이야. 세례는. 좋아서. 그러니까. 그리워서. 외로워져. 내 주위엔 온통. 나쁜 것 같아. 묘해.